동동동대 문을 열어라 남남남대 문을 열어라 열두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동동동대 문을 열어라 남남남대 문을 열어라 열두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동동동대 문을 열어라 남남남대 문을 열어라 열두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동동동대 문을 열어라 남남남대 문을 열어라 열두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동동동동대 문을 열어라 동동동대 문을 열어라 남남남대 문을 열어라 열두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남남내 문을 열어라